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의 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준 게시를 기록한 그런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기록해서 믿는 자들 그 당시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는데 이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보내도록 한 것은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만물을 주관하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는 그 당시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로마의 황제들이 엄청나게 박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숨도 크게 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제국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너희들 그 로마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 계시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 그리고 이제 장차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런 일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것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지를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요원 게시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도들에게 바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너희들이 미리 그것을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준비한 사람만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이겨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큰 환란이 올 것인데 이 환란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환란과 시험과 어려움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 요원 게시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원 게시록을 읽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원 게시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원 게시록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와 여기 보니까 엄청난 일곱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런 거 쏟아지니까 너무 무섭다 이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은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그 애굽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7년 대환란이 오지만은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은 능히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일곱 인을 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의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에 그 인을 주님이 떼시니까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어요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고 다섯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재단 밑에서 순교 환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고 여섯째 인을 떼니까 우주적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내용들이 쭉 있죠 첫째 인의 흰말은 바로 마지막 때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은 바로 전쟁을 의미하는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전쟁이 마지막 때 있게 되고 세 번째 검정 말은 검은 말은 기근으로서 식량 부족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그런 식량 가격의 폭등이 일어날 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칼과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년병과 짐승으로 말리면 아마 이 지구상에 그하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재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순교자의 그런 기도 주님이 흰옷을 주시면서 잠시 기다려라 너희 동무들 또 죽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죠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됩니다 그 수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은 떼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각의 변동, 지축의 그런 지축이 흔들리고 지각이 변동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려고 하는데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잠시 고요했다겠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만 2천명씩 뭐를 했어요? 태계 가지고 그들에게 인을 쳤어요 14만 4천명 인을 쳤는데 이 14만 4천명은 7년 대환란 때 전 세계를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유대인들 가운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겠죠 그리고 이제 인치고 나니까 일곱째 인을 떼는데 일곱째 인의 재앙은 그때부터 일곱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곱나팔 재앙은 일곱인 안에 속해 있고 일곱 대접 재앙은 일곱나팔을 불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팔을 일곱인을 떼니까 첫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릴 하늘에서 불이 피가 섞인 우박 불과 우박이 내려오는데 피가 섞이고 불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땅을 달리더니 어떻게 돼요? 땅의 3분의 1을 어떻게 돼요? 전부 불살라버렸어요 수목의 3분의 1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풀을 3분의 1을 불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계가 파괴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두 번째 인열때니까 하늘에서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냐? 바다에 떨어지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전부 다 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속에 있는 그런 피조물의 3분의 1이 다 죽어 고기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 바다에 있는 항구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전부 다 파괴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해난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셋째 나파를 보니까 햇불 같은 타는 별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데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다 물들이 써가지고 먹을 수 없는 이 물을 먹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파를 보니까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빛을 열어버리고 낮도 어둡고 밤도 어두워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지금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파를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조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파를 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다섯째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이요 천사가 다섯째 나파를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져요 근데 그 별이 뭐를 가졌냐 하늘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게 무조경의 열쇠를 가졌다 가서 무조경을 여니까 거기서 화덕에서 연기가 나온 것처럼 막 연기가 휘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로 인하여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서 나중에 뭐냐면 황충 같은 것들이 무수하게 거기서 흉치간 아주 정말 괴상하게 생긴 그런 황충들이 막 그 연기가 피우는데 무조경에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황충들이 그런데 이 황충들이 어떻게 했냐면 꼬리에 꼬리가 달렸는데 그 꼬리에 어마어마한 독이 들어있어요 정갈의 독처럼 독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명령을 받네 너희는 땅에 있는 풀이나 나무나 이런 수목은 헤아지 말라 원래 여러분 황충은 메뚜기과에 속한 것인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이 그걸 유튜브나 이런 데 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막 새까맣게 덮고 중국 있는 데까지 밀려오니까 파키스탄 그쪽을 지나서 중국 있는 데까지 오니까 중국에서 이제 농사를 다 망칠 것 같으니까 이게 지나가면 싹 다 갈려 먹어버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로 하면 방지하는 거죠 메뚜기 떼를 퇴치하기 위해서 몇만 명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항공 방지 뭐 별별 걸 다 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그게 싹 다 갈려 먹어버렸더니 식량난으로 중국이 홍수가 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아마 그 인구도 많은 나라에서 큰 어떤 재난이죠 이게 그런데 이 황충은 원래 메뚜기 떼에 속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무조갱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요 너희는 풀이나 나무나 수목이나 이런 것은 해야지 말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가서 해야라 그러니까 이 황충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침을 안 받은 사람들을 정갈의 그 독과 같은 꼬리에 있는 것으로 갖다 쏴버리니까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죽고 싶어해요 죽고 싶어 너무 우리가 막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러잖아요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진다 얼마 동안 다섯 달 동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모양이 얼마나 흉측하게 되는지 나오고 그 황충들의 거기에 보면 황충들의 그 임금 왕이 누구인지 무적에게 사자다 그리고 히브리오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우로는 아볼루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똑같은 의미인데 거의 히브리오로 아바돈이라는 그런 말은 정복자 멸망을 시키는 멸망자라는 그런 의미고 아볼루온이라는 의미는 헬라로 파괴를 시키는 파괴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서 무적행의 그 열쇠를 가지고 있고 무적행의 임금은 파괴자요 죽이는 자요 멸망시키는 자요 이런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다섯째 재앙에 대해서 좀 더 이 다섯째 나팔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들려온 다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어요 이 별이 무슨 별일까 저 하늘에 있는 별이 하나 떨어진 별동별일까 아니면 여러분 무슨 별일까 성경에 보면은 이 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별이 있는데 이 별이 어떤 때는 진짜로 이제 저 하늘에 있는 별이에요 하늘에 있는 별 저 위에 이제 별이 많이 있잖아 하늘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죠 일곱 별은 거기서 뭐였습니까? 주의 뭐예요?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 그렇죠?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거니신이가 있었는데 근데 그 촛대는 뭡니까? 그냥 우리가 불 키는 촛대가 아니라 그 촛대는 교회의 일곱 교유를 의미한다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를 별이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천사를 별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천사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또 별이 있는데 그걸 누구냐면 예수님을 별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저 하늘에 전체에 있는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별이라고 하고 천사를 별이라고 예수님을 별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걸 보니까 저 하늘에 있는 그냥 천체에 있는 별은 아니죠 그러면 주의 종이 떨어진 거일까 천사가 떨어진 게 예수님이 떨어져요 바로 여러분 천사가 여기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땅에 있는데 그랬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땅에 있어 이 별은 뭐냐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있죠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루시퍼 요한 2사에서 1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누고 여기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요 이게 뭐예요? 천사장 루시퍼에게 대한 말입니다 그 천사장 루시퍼를 개명성 별이라고 해요 어찌 그리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누고 이게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장 루시퍼 이 루시퍼는 굉장히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천사였죠 그룹들 가운데 에스케에서 28장에 보면 덮는 그룹 가운데 하나님은 기름붐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애배하는 모든 천사의 가장 그런 리더가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묵별이에 나를 보자를 두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땅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회 1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어찌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찍혔눈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땅에 있는데 그게 뭐를 가졌어요?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대요 무적행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옥이 있고 무적행이 있는데 무적행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악한 영들 이런 악한 사람들을 가두어 놓는 거예요 이 심판의 때까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런데 이거는 거기에 이 무적행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바닥 바닥이 끝이 없는 그런 깊은 심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깊은 구덩이도 내려가면 바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적행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그런데 이 무적행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장 루시퍼 이걸 나중에 천사가 타락해서 뭐가 됐어요? 마귀 사탄 마귀가 됐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 같은 성도 잘못하면 타락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마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타락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타락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어요 하늘에서 이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 루시퍼에게 마귀에게 하나님께 뭐를 주셨어요? 무적행의 열쇠를 주셨어요 잠시 어떻게 돼요? 무적행은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이런 것들을 다 가두어 놓는 악령들을 가두어 놓는 곳인데 그것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일순간 권한을 위임을 해 주었어요 뭐를 위해서요? 이제 이 다섯째 재앙을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보면은 무적행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타락한 이 루시퍼가 타락할 때 같이 반역한 천사들과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는 곳인데 유다스 1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면 이게 뭐냐면 바로 무적행이에요 여기에다가 지금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뭐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놨다겠죠 여러분 이제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라서 요한계시로 12장에 나오는데 반역을 했어요 천사들에게도 뭐를 주셨다 했습니까? 하나님 인간같이 뭐를? 자유의지를 주셨다 했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처럼 이 천사장 루시퍼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과 많은 그런 악한 영들을 지금 전부 다 결박해 놓은 건 아니냐 많은 천사들을 무적행에다가 지금 결박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적행의 어마어마한 숫자의 악령들이 거기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무적행의 임금인 마귀가 하나님께 받은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의 열쇠를 딱 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구멍에서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막 올라오더니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서 나온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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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막 으시시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컴컴한 데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요 그러면은 시골에 안 살아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컴컴한 데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면 어때요? 좀 으시시하고 굉장히 두렵죠? 그런데 무적행에서 막 연기가 확 막 이상한 냄새 나면서 연기가 나는데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해를 비추는데 그 해를 가려울 정도로 공기가 막 흐릿해질 컴컴해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무적행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 거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며 어두워지며 또 계속 있습니다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사 같은 권세를 받았더나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어떻게 돼요? 땅 위로 기어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정갈의와 같은 권세를 받은 그런 황충들이 기어나오고 그런데 황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뚜기과에 속해가지고 이게 풀을 뜯어먹고 나무를 뜯어먹고 이런 수목을 갉아먹고 이런 걸 하는데 여기서 나온 이 황충들은 메뚜기과의 곤충과는 모양이 다른 아주 여기 보면 뭐라고 하네요 7절부터 1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갖고 그랬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습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갖고 또 계속 봐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은 이 사자는 이빨하고 발톱에 큰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사자에게 물리면 그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것도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라 여기 보니까 황충과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진짜 이 자연계에 있는 황충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 황충과 같다고 여기서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무조경에다 뭐를 가둬놨다 했어요? 악령들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놨다 했죠 그 악령들이 거기서 지금 기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을 불면 마귀가 와서 무조경의 열쇠를 열어요 무조경을 열어 열쇠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럼 거기서 연기가 나오고 거기서 뭐가 나오냐 황충으로 지금 표현된 수많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때 가면은 이건 지금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이런 황충의 모습으로 다니면서 이 악령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 정갈의 꼬리에 있는 도구로 쏴서 괴롭힌 것처럼 엄청난 인재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 여기 보니까 9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 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헤아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헤아라시더라 원래 황충은 풀이나 수목이나 이런 걸 뜯어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헤아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고 그러니까 이 황충은 뭐냐 여러분 메뚜기 때가 우리를 헤아는 게 아니야 이게 뭐냐 악령들이에요 이 무정역에서 나오는 황충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건 악령들인데 이 악령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안 받은 사람들만 가서 이제 독으로 쏘는 거예요 악한 어떤 것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자 5절 한 번 또 보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 같더라 정갈이 한 번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 모르신 분들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정갈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좀 가재 비슷하죠 우리 집사람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가재를 안 먹은데 왜냐하면 정갈하고 좀 비슷해서 징그러워서 안 먹은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이 정갈이 전 세계에 한 1100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 종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날 없는 줄 알았더니 저 북쪽이가 근데 이 정갈은 꼬리에가 독이 있어요 침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거로 쏴버리면 사람이 그 고통이 뭐 이루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난 땅을 향해 갈 때 광야에서 뭐였던 불벨과 정갈이 있었잖아요 그 정갈에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냐 네 꼭 생긴 가재 비슷하죠 근데 저거는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자 근데 이게 됐어요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한대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하고 죽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 다섯째 나팔 제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무적행의 임금 이 무적행의 임금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권한을 주셔가지고 무적행에 있는 악령들을 이 땅에 풀어나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 고통을 주는 재앙이에요 이제 한마디로 말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그때 그때 마귀가 한마디로 악령이 귀신이 득실거리는 정말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악령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 여러분 이게 좀 비슷한 게 누구 있었냐면 욕이 있었어요 욕 욕이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다 재물을 취해가고 자녀를 죽였는데 그래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뭐래 하나님 앞에 가서 욕을 참수해요 그러니까 너 봐라 얼마나 욕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이 천사양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 놈은 지독한 놈이라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식 새끼 죽어도 눈 하나 까박하지 않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쳐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쳐야 된다고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마귀가 거기서 물러나가지고 가서 욕에게 어때요 욕을 쳐가지고 욕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때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그런 병을 가다 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니 기와장을 깨가지고 온 몸을 막 피가 다 났는데 긁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언제 이 밤이 지나가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내가 어쩌다 그때 엄마 젖꼭지를 빨아가지고 살았던 거 왜 내가 이런 세상에 태어났던 거 얼마나 힘들었더니 그런 고백들이 욕의 범위에 나와 있어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고 이거 얼마나 고통... 그런데 이런 고통을 누가 줬냐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 어때요 7년 대우 한란 때 다섯째 나팔을 불면 바로 이런 악한 영들이 정갈이 쏘는 것 같이 쏴가지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섯 달 동안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다섯째 나팔 재앙의 이 악령들로부터 인하에 당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자 다시 거기 한번 봐요 9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헤아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헤아라 하시더라 뭐를 받아야 돼요?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헤아라 하시더라 인침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도 헤암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을 받는 사람들은 헤아지 말라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헤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섯째 나팔 재앙이 정말로 무서운 것인데 다른 것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임한 것도 물론 있었죠 칼과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어떤 것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악령들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쓰러운지 사람이 죽고 싶었는데 죽을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이 해를 안 받는 딱 사람들이 나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면 이 다섯째 나팔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을 헤알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스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로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이 예수의 피로 죄산받는 것을 믿고 죄악된 삶에서 회개하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너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나를 상속할 자야 이렇게 성령으로 뭐를 받아요? 인치심을 받아요 아멘 그냥 교회만 다녀오고 소용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뭐를? 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침 근데 이 성령의 인침을 받으려면 우리가 죄인이란 걸 성령의 인침을 받으려면 내가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해 죄악된 삶을 버리고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 먼저 그리고 예수님을 뭐로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산받는다 이게 뭐냐면 구원의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십니다 이렇게 된 사람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녀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너는 자녀다 이런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인을 치는가 첫째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에스겔서 9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에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며마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극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 여자를 다 죽이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 보면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뭐 하지 말라고요? 가까이 하지 말라 신약에만 아니라 구약에도 이런 게 나와요 표 이게 표를 인을 친다는 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루살렘 성읍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그 먹그릇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불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 가서 뭐를 하라? 다 표를 하라는 거예요 인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를 딱 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심판을 명령하니까 가서 어떻게 돼요? 다 범죄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하나님이 멸하게 합니다 막 시체가 질비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타락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 때문에 슬피 울고 애통해하고 이렇게 통구 이런 사람들은 그 이마에다 뭐를 받았어요? 표, 인을 친 거예요 표는 인침이에요 이게 표하고 인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를 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니까 반드시 요한계시로 9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 악령들이 무조경해서 어마어마한 그 술을 해낼 수 없는 악령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가서 막 괴롭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해야지 말아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인침을 받는가 우리가 게시록 지난번에 했는데 한번 다시 게시록 7장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봄에 내가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는 내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헤아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술을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각 지파에서 만 2천 명씩 뭐를 쳐요? 인을 치죠 이 사람들은 지금 대효활란 기간 동안에 전 세계 다니면서 보금을 전하는데 이 보금을 전한 사람들은 다 이마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인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나팔을 불어도 어떻게 돼요?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이 사람들은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또 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잠깐만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시온산에 섰다는데 이 시온산은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의 시온산입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근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쓴 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메? 자 2절부터 한번 계속 이리로 가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며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보면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여기 14만 또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이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늘로 첫 번째 휴고 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다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여자는 여기는 우리 애용이나 이런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말하는 게 타락한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이 교회 선택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인데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나오고 음료가 나와요 음료 음료는 뭐니 거기 타락한 교회 천주교 같은 이런 세상과 작은 교회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이게 뭐냐면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여기서 뭐냐면 타락한 교회 이런 데 속해서 이런 세속적이고 이런 삶을 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순결한 자랑이에요 순결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예수님이 인도하는 자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뭘 목자 삼고 제가 이제 이걸 나중에 자세히 할 거니까 자세히 말씀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 속량감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랬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 처음 익은 열매 땅에서 처음으로 수확을 해서 우리가 여러분 수확을 하면 어때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갖다 바쳤잖아요 성전으로 갔다가 그걸 맥주 감사절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첫 번째 수확해가지고 올라간 이 사람들이 바로 번역 휴거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속한 자 어린 양과 하나님께 그리고 오절에 봐요 그 사람들이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마에 하나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구원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인침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마지막 때 다섯 번째 나팔지앙이 온다면 보호를 받지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야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인이 없는 사람들만 가서 해야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강력하게 안 받은 사람들은 내가 진짜 인침을 받았나 안 받았나 성령으로 인침을 받나 그랬잖아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 안에서 믿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이런 확고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세례를 강력하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진짜 인침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끝나지 말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게 뭐냐 첫째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 근데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는 그건 다 받죠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령 세례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고린도 10장에 보면 어떻게 바다와 하늘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에 나오잖아요 구름과 바다 그 홍해바다를 걷는 건 물 세례예요 구름으로 세례받은 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애표인데 그래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고 이래야 돼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 근데 주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어 또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는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게 없으면 이게 문제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혹시 권한을 많이 받았어도 주님 나라에 가서는 영광은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강력하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력하게 그래야 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뭐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동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주의 백성들이 타락한 거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막 눈물을 흘면서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고 이런 거예요 교회의 죄를 이 한국교회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 슬피 우는 자들에게 머리에다 다 뭐라 표를 하라 인침을 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하여 인침을 받는 데 이들은 이제 여기 몇 가지 나와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면 땅에서 첫 열매로 이제 들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다섯 가지 딱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다섯 번째 나팔장에서 악령들로부터 당하는 고통을 당하지는 첫째 인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구원만 받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에베스 6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악한 영들 흉악한 황충으로 나온 악령들과 싸워서 그것들이 우리를 해야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입어야 될 옷이 있어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 된다 했죠 타락한 아담은 무화과나무 입으로 그 엮어가지고 옷을 해서 입을라 했는데 이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하니까 주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려줬죠 우리 인간의 의로는 우리의 죄를 더러운 것들을 허물을 가릴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때요? 뭘 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세 번째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뭐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와 악한 날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뭐를 입어야 돼요? 의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이걸 입어야 돼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분으로 옷 입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힐 때가 이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어린 양이 오는 자체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 악령들이 무조경에서 나와서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자 그 1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여기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다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거예요 그냥 괜히 누구하고 싸우고 이런 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메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거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해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서 이길 수 있어요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이게 진리의 허리띠이라면 참된 거짓 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면 마귀한테 못 이겨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손에다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가겠죠 막 마귀가 의심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 날립니다 계속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딱 막아내요 그 다음에 또 한 손에 성령의 검, 그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딱 무장이 돼 있으면 어떤 악령들 마귀가 우리를 공개해도 우리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고 악령들이 세상에 드글드글 할 때 그때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해암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겠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 잔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년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토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들은 화살과 계속 15절까지 했는데 내가 5절까지만 하라고 한 줄 알았는가 봐요 여기 너무 말씀이 저게서 시편 91편 1절부터 15절까지 근데 15절까지 하면 좀 길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여러분 지난번에 그 설교 이거 한번 했었는데 여기 보면 다시 한번 그런 1절 한번 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이게 뭐겠어요? 주님 안에 그하는 겁니다 2절 한번 보죠 다시 나는 여호와로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주 안에 그하질 않아 요한복음 15장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딴 근심 없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 없네 주님 안에 그하는 것이 뭘까? 저는 그거를 진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주님 안에 그하는 게 뭐지? 주님 안에 그어야 된다 말로는 쉬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그하죠? 그러면 설교하면서 주님 안에 그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어떻게 그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앤드류 모레이라든가 유명한 세계적인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명한 사람들이 가서 주석 설교집을 가지고 주님 안에 그하는 게 뭐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그하는 게 뭐지? 주님 안에 그 시원하게 답을 하나도 못 얻어 아, 그거를 왜? 주님 안에 구해야 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리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진데 내가 가진 내가 예수님에게 떠나고 주님 안에 그하지 않으면 나는 영혼도 하나님인 농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것도 받을 수 없고 내가 영적인 생명도 누릴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 안에 그하는 게 뭐지? 주님 안에 그하는 게 계속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제가 몇십 년을 그렇게 막 고민한 거예요 몇십 년 저는 그냥 이게 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된다 했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 뭐든지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성경에 결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도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도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요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99%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말로는 쉬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성경에 너 목포 살아나 서울 살아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서울 살고 싶다고 목포 살고 싶다고 아무데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모든 걸 그런데 너무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게 피상적이야 여러분 주님 안에 구해야 되잖아요 주님 안에 구하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걸 공급해 주세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잖아요 주님 안에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구하면 그 날개 그늘 안에 구하는 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시다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입니다 누가 해야겠어요? 주님 안에 구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랬죠 누군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안에 구하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랬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의 거처를 정할 거라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의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안에 구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구한다는 게 뭐예요? 첫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주님 안에 구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주님 안에 구하게 돼요 성령 안에 구할 때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고 성령 안에 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구하고 이것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뜻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구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안에 구하는 것은 이거 말씀으로 분별해서 뭐 할 수 있죠 근데 성령 안에 구하고 살아야죠 그분의 사랑 안에 구해야죠 그 다음에 또 그분의 뜻 안에 구해야 되는데 뜻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 안에 구하는데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구하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구하는 것이 주님 안에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뜻 안에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구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섯 번째 나팔재앙에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첫째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세 번째 주님 안에 그어야 됩니다 네 번째 에베소 6장 18절 말씀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뭐하라는 겁니까 항상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탈기를 주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들을 두루 삼칠자를 찾는다고 했죠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깨어서 두루 삼칠자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데 깨어있으라고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를 해야지 못해 악한 영들이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정말 이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그하고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이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환란을 통과하더라도 너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너희는 거기에 그 시험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환란의 때를 지나게 한 것은요 우리 이번에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주일날 무슨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그 설교 들었잖아요 이 고난 가운데는 환란도 들었어요 그럼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돼요? 성량시키고 우리를 또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주님의 쓰이식에 합당한 사람 만들고 쭉 막 그걸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환란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승리해야 됩니다 예